안녕하세요. 저는 근본에 새로 신설되는 미래자동차공학부의 학부장 황보순 교수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호남대 최초로 전기전자 및 ICT 기반의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신설하였으며 올해부터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및 스마트 자동차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에 비해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미래자동차 분야는 향후 5년 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 19대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이며 2020년 기준 약 1만 2천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최근 광주광역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친환경 산업이 매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 부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미래자동차에서는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전기전자 부품의 사용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공학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기계공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남대학교는 1997년 정보통신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지역 내 ICT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새로 신설되는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자동차전자제어전공과 자동차소프트웨어전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동차전자제어전공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설계, 제어, 평가, 자동화 등을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소프트웨어전공에서는 스마트자동차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자동차소프트웨어 및 인베드드 시스템 관련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남대는 지난 5월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서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정부로부터 150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에서 선정됨으로써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에 진학하는 신입된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자금과 특전이 제공됩니다. 수능 우수 2영역 평균 4등급 미래 학생들이 HU 리더 전형에 지원해서 선발될 경우 4명의 우수 학생에게는 4년 전액 등록금을 지급하고 수시 4등급 이내 및 4.5등급 이내의 학생에게는 미래자동차 우수인재 장학금으로 각각 8학기 및 4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입학생의 50%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비 보조를 위해 학업장학금으로써 매월 별도로 지급하고 상위 20% 학생인 약 15명의 학생에게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생 전원에게는 기숙캠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조희롱 자동차 맞춤형 교육 트랙을 이수한 학생 중 약 20명 이상의 학생이 매년 조희롱 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래자동차공학부는 호남대 프라임 사업의 중추적인 학과로써 향후 호남대의 대표학과로 되어갈 것입니다. 다보스포름이 발표한 미래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년 이내에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